서구 산업 선진국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축적할 수 있었다 독일 라이프찌히는 역사적으로 음악에 중심지었다 하흘을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에 머물며 명곡을 남겼다 하흘을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에 머물며 명곡을 만듭니다 하흘을 비롯한 수많은 음악가들이 이곳에 머물며 명곡을 만듭니다 1853년 창업 5대째 내려오는 피아노의 명가 블리투너는 세계적인 수제 명품 피아노로 손꼽힌다 명품 피아노의 150년 기술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블리투너는 기본 구조부터 남다르다 소리의 풍부한 울림을 위해 최고 품질의 나무로 공명판을 만든다 눈을 경쟁력한 수많은 음악가 수제 피아노 한 대를 완성하는데 약 300시간 오랜 경험을 가진 마이스터들이 제작에 각 단계를 책임지고 있다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는 기술 블리트너의 피아노 제작 기술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수되는 지식이다 이런 경험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없지만 한 번 습득하면 쉽게 잊히지도 않는다 제가 이 시행착오와 축적을 통해 블리트너는 피아노의 개념을 다시 설계했다 피아노 현의 설계가 바뀌었다 고음부의 빈약한 음략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세 개 현 외에 하나의 현을 더 추가한 것이다 이 네 번째 현 덕분에 소리는 보다 풍성해진다 블리트너의 특허 기술이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피아노 축적된 역량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회적 개념의 시행사는 그리스러우자 전 세계의 실식이나 조사의 특허지 기술을 만들어와 다른 시наком이 할 수 없다 한국의 기술을 통해 모든 걸 가장 기술의 재현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그 역량을 만들어진다 시행사에서 코로나19 신규 증명의 도전 새로운 동물들 광장의 강남 중심지한 도전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역량을 개념한 크기 다른 것이 것 같고 현재의 경험을 행성하고 있습니다